아빠? 아빠? 예빈이 아빠 어디 있어요? 아빠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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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? 엄마는? 응? 예빈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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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빈아 엄마 엄마 아 아 아니 예빈이 국물 마셔 국물 맛있어? 이쁜지?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예빈이 발냄새 킁킁 엄마 발냄새 엄마 발냄새 킁킁 아빠 발냄새 아빠 발냄새 아아악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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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찾아보세요 오이가 어딨나 오이가 어딨나 오이가 어딨지 오이가 어딨을까 오이야 아이고 잘했어요 포도 어디 있어 포도 예빈이가 좋아하는 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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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지 그게 뭐예요 포도 배 어딨어 배 배 예빈이가 좋아하는 배 배 배 어딨어 그게 뭐야 오이야 배 오이 말고 배 찾아봐 예빈아 배 배 배 배가 어딨지 배가 어딨지 배가 어딨지 예빈아 배 그게 뭐야 오이야 그거 오이야 어 오이 아닌 것 같은데 뭐지 그게 배 맞았어요 잘했어요 당근 당근 이래야지 당근 나도 아이스크림 나도 아이스크림 나도 아이스크림 나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추워 못 먹어 지금은 예빈이 감기 걸려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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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딴 거 딴 거 사줄게 딴 거 아이스크림 딴 거 아이스크림 딴 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말고 다른 거 깎아 사줄게 딴 거 딴 거 깎아 딴 거 깎아 깎아 깎아줬잖아 깎아 먹고 있잖아 지금 깎아 빨리 너 지금 깎아 먹고 있잖아 이거 손에 있는 거 뭐야 아이스크림 예빈 깎아잖아 깎아 안 돼 엄마가 깎아줬잖아 아이스크림은 나중에 안 돼 안 돼 아이스크림 나중에 사줄게 안 돼 뭐 먹고 싶은데요 초코파이 초코파이 줄까요 네 초코파이 먹고 싶어요 엄마 초코파이 안 먹어 니가 못먹게 할 거잖아 미용 예빈이가 못먹게 할 거잖아 미용 먹으면 울 거잖아 먹어도 돼? 예빈이 초코파이? 어 예빈이 초코파이 엄마가 먹어도 돼? 안 돼 먹어도 된다며 음 어